어떻게 보이지? 쫌 멀리에 동도가 보이네 시작했어 이미 전세계에 대해서 독도를 선생님께서 그런데 12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크리에이터 앱에서 독도 검색하면 월드로 이동 들어가고 있어요 슬로우 한 친구들 같이 따라가서 제가 처음 들어오면 그 선착장인가? 여기 와서 바다에 빠져버렸어 어떻게 올라가지? 이번에는 계단에 갇혔어 독도역사 갤러리로 올라가고 있네요 선착장에 모이세요? 그니까요 왜 이사부길로 지었을까? 제일 앞으로 갑니다 간격뛰고 가세요 우르르 가지 말고 강치가 있나요? 바다 찾아보세요 돌고래 진짜 멸종돼요 돌고래 강치는 보인가요? 돌고래는 돌고래요 아 강치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없어져가지고 잘 안 보이나 보네 멸종됐어요 멸종됐다고? 네 지금 돌고래가 있는데가 동도인가요? 서도인가요? 선착장에 있는 섬이 아니라 건너편 섬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거기요? 서도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점프점프에서 서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학생팀은 지금 진주학생이 제일 빨리 올라왔나요? 한바퀴 쭉 둘러보세요 동도도 보고 점프! 건너편 상황 동도의 상황을 봅니다 학생들 올라가고 있나요? 서도 꼭대기에 올라왔나요? 네 이모티콘으로 기쁨을 표시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로켓 타고 서도 위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동도는 어떻게 보이지? 저쪽 멀리에 동도가 보이네 학생들이 서도 독도에 있는 서쪽에서 올라와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